비틀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1번과 2번 항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살펴보았었죠? 다음은 3번부터 입니다. 비틀에서 Custom을 선택합니다. 그럼 Duplicate 해서 Custom죠? Duplicate? 어쨌거나 복제를 할거에요. 복제를 하고, When clicked, 플렉이 클릭되었을 때, 0.3초에요. 0.3초간 기다렸다가 Next Custom. 다음 번 복장, 다음 모습으로 스프라이트의 다음 번 모습으로 바꾸고, 그 과정을 Forever,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해볼까요?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번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비틀입니다. 그런데 얘를 Custom 탭 있잖아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Duplicate. 보시면 Duplicate. 복제한단 말입니다.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한 다음에 얘를 좀 바꿔줄거에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화살표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리 하나를 잡은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회전하는 표시가 있죠? 여기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클릭을 하면은, 밑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잡고, 빙글빙글 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잡아서, 화살표를 붙잡고, 빙글빙글 돌려주고. 그죠? 자, 밑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화살표를 붙잡고, 돌려주고. 얘도, 화살표 돌리고. 얘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첫번째 비틀과 비틀2, 두개가 왔다갔다 하면은, 마치, 걷는 것처럼 보이나요? 좀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각도를 줄게요. 요만큼 주고, 얘도, 요만큼 주고, 그죠? 얘도, 요만큼 주고, 요렇게 주는게 맞나요? 아니군요. 반대군요. 자, 요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죠? 얘도, 각도를 좀 더 줄게요. 요렇게. 하고 잡아서 당겨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튼 다음에, 너무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모양이 안올리잖아요? 그럼 마우스로 클릭해서, 밑으로 좀 당겨주고. 됐죠? 요렇게. 얘도 좀 바꿔줄까요? 얘도 까딱까딱 하게끔. 자, 까딱까딱 하게끔. 옮겨주고, 얘도 더듬이라고 해요. 얘는 더듬이. 얘도 마찬가지. 옮겨주고. 요렇게 넣어줄게. 이제 볼까요? 이제 이 화면과 이 화면을 하니까 오른쪽 그림을 보실래요? 여기 있는 그림. 예를 보시면은 두개로 바뀌면은 마치 걷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에벌. 이벤트에 포에벌을 넣고 포에벌을 넣고 그런 다음에 웨이트 0.5초 0.5초 0.5초마다 계속 바꿔줄거에요. 0.5초 그리고 0.5초는 여기 앞에 점만 꽁 찍어주면 되겠죠? 점만 꽁 찍어서 오 하고 그 다음에 오 너무 크게 했군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룩스에 들어와서 NextCustom 얘가 NextCustom 다음번 모습이에요. 다음번 모습으로 바꾸는데 이 과정을 컨트롤에 들어와서 포에벌. 계속해서 반복하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얘도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마치 걷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 과정을 보시면 이전 에피소드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위에서 나타나고 그죠? 위로 가게 되면 아래쪽에서 나타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에서 나타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오른쪽에서 나타나게 되고 다시 잘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Y 포지션이 마이너스 180보다 작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Y 포지션을 다시 180도 맨 꼭대기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죠? 셋 셋이에요 셋 설정한다 지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셋 Y to 180 그죠? 두 번째 Y 포지션이 180보다 크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Y를 다시 마이너스 180 제일 아래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X 포지션이 240보다 크다. 이 말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벽을 통과해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X를 마이너스 240 다시 마이너스 240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방향 방향은 얘가 X 포지션이 240을 넘어섰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40으로 하게 되면은 왼쪽 끝에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X 포지션이 마이너스 24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을 왼쪽 벽을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X 값을 240으로 바꾸어주면 어떻게 되죠? 맨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을 향해서 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좌표를 불러올거에요. XY그리드라는 것을 불러와서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볼거에요. 다시 그림 들어와서 백드롭 들어와서 XY그리드 XY그리드 얘입니다. 얘를 불러왔어요. 보시면은 240 마이너스 24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180 플러스 180 였습니다. 얘가 버스 날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얘는 올려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 들어가서 왼쪽을 다시 넣어주고 여기다 새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그래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단 밖으로 밖에 별도로 만들었다가 안으로 옮기던가 할게요. 그래서 forever control forever 넣고 그런 다음에 if 문장 if 뭐뭐보다 크다는 이거죠 크다 여기 있습니다. x의 포지션 모션을 들어서 x 포지션 까지 다 두고 x의 포지션이 240 보다 크다 240 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른쪽 밖을 빠져나간다 말이에요. 그죠? 얘가 오른쪽 벽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x 값을 다시 set 마이너스 240으로 바꿔주는 거에요. 마이너스 240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지금 쩡쩡쩡 하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240으로 바뀌니까 휙 와서 쩡쩡쩡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다시 예를 들어 복잡을 할까요? duplicate 해서 x 포지션이 240 보다 작다 operator 들어왔어 작다는 어디있나요? 여기있네 마찬가지입니다. x 포지션 duplicate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40 보다 작답니다. 마이너스 240 그러면 x 값을 다시 240으로 바꿔주는 거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니까 얘가 쩡쩡쩡쩡쩡쩡 해서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저씨 핑 여기로 와서 여기서 240에서 쩡쩡쩡쩡쩡쩡쩡쩡쩡 이렇게 오게 되는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duplicate 밑에다 붙이고 이번에는 x 포지션이 아니라 y 포지션입니다. 얘 빼고 얘도 빼고 그리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y 포지션 가져왔어 그래서 duplicate 복지를 해서 두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겨놓고 하나는 이겨놓고 y는 240이 아니라 제일 큰 값이 180이죠. 180보다 크다. 그러면 set 다시 set y set y 를 가져와서 하나 빼고 y를 마이너스 180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duplicate 해서 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이전에 있던 것은 빼내고 그죠? 이번에는 y 값이 마이너스 180 보다 작다. 그럴 경우에는 y 값을 플러스 18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밑으로 쭉 가게 되면은 다시 위로 핑 가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합니다. 볼까요? 플레이 해서 위로 올라가서 쭉 밑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쭉 왼쪽에서 나타나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쩐 오른쪽에서 나타나고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